퍽한 소리 한 대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가 지휘자님과 광양시립 국악변의 신명나는 공연 국악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얼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제일 예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쁘시다니까 한 곡 더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난감하네. 네, 난감한 상황에 보낼 수 있는 난감함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용왕 우연 득병허요. 아무리 암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진령 나타나 토끼 간의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구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구만 허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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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하늘 어찌 구한단 말이오 난감하네 골실 수명해시소 겨슬도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관단 말이오 퀵고 불쌍한 내 심쇠야 난감하네 어찌였던 일이어야 별주부 세상이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말린 코는 옷도 끼는 정도디고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렸다 이에 별주부 오는 말이오 아이고 도사세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서울 별주부이오 용왕님께서 큰삼 주신다오니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저랑 용궁 가실군 거래에 사내진 비덕은 전화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그새까지 하실 것이니 놀은 한국 Stay bodies 아아 남의 용왕 우연, 국병호연, 물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에 별주부에게 도끼의 감을 구하라, 뭐니? 이 말들은 별주부와는 말이 난감하네 감사합니다 잘 온다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고도 싶은 사랑 핵심이 나잘 marine 삼십시오 아이들이 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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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시오